김상옥 작가의 실화소설 하얀 소망 이권 그대 곁에 영원히 재회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나루를 떠나는 도선을 우득허니 바라보던 형우의 손에 한 묶음의 들꽃이 들려있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초조하게 나루를 서성대던 형우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강을 건너오는 도선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도선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성이가 타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연어도 같이 타고 있으리라. 도선을 바라보는 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선은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면서 나루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형우는 눈앞이 갑자기 침침해졌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쳐냈다. 형우는 성큼 다가온 도선 위에 사람들 속에서 성의를 찾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 나루의 정박한 도선에서 먼저 화선한 자동차들이 나루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형우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루의 가장자리로 비켜섰다. 몇 대의 자동차들이 형우를 지나쳐서 나루를 빠져나간 뒤 손님들이 도선에서 모두 내릴 때까지도 성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배에도 성의는 타지 않은 모양이었다. 형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없이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였다. 나루를 빠져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형우 앞으로 다가왔다. 자리에서 일어선 형우는 무심결에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뒷좌석에 아기를 안고 앉아있던 여자가 형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성이었다. 다음 도선을 기다릴 참이었는데 뜻밖의 성의를 보고 놀란 형우는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꽃다발은 순식간에 강물에 떨어져서 출렁이는 물살에 흩어졌다.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린 성의가 형우에게 다가섰다. 형우를 보는 성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형우는 마치 환영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형우는 성의와 아기를 힘껏 끌어안았다. 형우씨. 성의야. 성의야. 형우씨.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눈물어린 포옹만으로도 이미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겨우 눈물을 수습한 성의가 말했다. 형우씨. 이 아이 누군지 알아? 형우는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면서 물끄러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눈앞이 어른어른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게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만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다. 곁에 서 있던 성의가 미소를 지으며 형우의 눈물을 훔쳐주었다. 성의가 타고 온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성의원 총무 한일설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형우 앞으로 다가왔다. 형우씨 인사해. 보육원 총무님이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영우입니다. 성의와 아기를 잘 보살펴주셨다는 말씀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별로 도운 것도 없는데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보육원으로 함께 가시죠. 예. 보육원에 도착한 형우와 성의는 원장이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로 갔다. 유 선생님 축하해요. 이렇게 만나니 기쁘지요. 예. 연어는 좀 어떻습니까? 다 낫어요? 예. 갑자기 만나서 아직 그간의 쌓인 얘기도 못 나누셨겠지요? 원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빙글에 웃었다. 주방 아주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유 선생님 방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제 방으로 가셔서 여덕도 좀 풀고 뭐 딴 말씀들 나누세요. 연어는 제가 잠깐 데리고 있겠습니다. 성의는 연어를 원장에게 맡기고 형우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방으로 들어선 형우는 성의를 가슴 깊이 안았다. 성의야 정말 보고 싶었다. 사랑해 성의야. 형우 씨. 성의는 가슴 속에 응어리진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형우의 가슴에 이마를 묶고 흐느낄 뿐이었다. 형우 역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아무 얘기도 못 꺼냈다. 성의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우리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이 어딨어. 나는 늘 고마워. 형우 씨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형우 씨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 난 괜찮아. 나보다 형우 씨가 바다에 나가서 고생 많이 했지. 고마워 형우 씨. 무사히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성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형우를 바라보면서 문득 그가 바다로 나간 사이 겪었던 일들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임신 사실을 알고 놀랐던 일이며 돌산섬의 할머니, 만성리의 돌무덤 앞에서 쓰러지셨던 아버지, 출산과 가출, 성의원의 박원장을 만난 일 등이 마치 조금 전에 꾼 꿈처럼 현실이 아닌 듯 여겨졌다. 성의야, 바다에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는 언제나 내 눈앞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 그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받아준 너에게 감사했어. 성의야, 나 없는 동안 너에게 있었던 일들 친구들에게 다 들었어. 너의 집과 우리 집에 악연도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 만났어? 아니, 아직 네 부모님은 뵙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용제한테 들었어. 용제는 군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휴가 나와 있어. 그래? 성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상하지? 나는 자꾸 너에게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 혼자 겪으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이런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성의야, 나 결심했어. 너는 내 인생의 전부이고 너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만 사랑하다가 죽기로 결심했어. 나 없이 육지에서 네가 겪은 고생 이제 모두 보상해 줄게. 나를 믿지? 그래. 나 형우씨를 믿어. 성의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서름 그리고 가슴 저리던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면서 몸을 떨었다. 고진 감내라고 했던가 기쁨은 고통 끝에 온다는 사실을 성의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 미안해, 형우씨. 형우씨에게 의논해볼까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어. 죄받을 생각도 해보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 하지만 바다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을 형우씨에게 알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어. 그것이 형우씨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어. 형우씨가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대신 이렇게 예쁜 아기도 태어났잖아. 지나고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형우씨도 건강하게 돌아왔고. 형우씨, 이제 지난 일들은 잊어. 형우씨에게 미리 알리고 의논하지 못한 것은 사과할게. 성의야,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꼭 의논하자. 응? 부모님들 문제도 내가 나서 볼게. 형우씨만 믿을게. 둘은 다시 깊게 포옹했다. 성의와 형우가 연호를 다시 보러 갔을 때 연호는 고된 병원 생활 때문인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박원장은 두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다. 잘 봐. 형우씨를 쏙 빼닮았어. 형우는 연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루터에서 처음 안았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못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었다. 뱃속의 연호를 지키려고 성의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했다. 문득 목이 메었다. 무슨 행복한 꿈이라도 꾸는지 아이는 저 혼자 얼굴을 실루기면서 자주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천진스럽고 귀여웠다. 정말 이 예쁜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형우는 실감나지 않았다. 연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댔다. 아이의 얼굴은 꽃잎처럼 여리고 부드러웠다. 연호는 형우의 까칠한 턱수염이 따가왔던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녀석 아주 고라떨어졌는데? 연호가 아빠 이름도 알아. 정말이야? 내 이름을 알아? 응. 나중에 연호가 깨거든 아빠 이름 뭐냐고 한번 물어봐. 어쩌면 형우 씨 얼굴까지 알아볼지도 모르겠어.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아니야. 알아볼 거야. 연호가 말 배울 때부터 매일 형우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낯을 익혀놓았거든. 사진을 보면서 누구냐고 물으면 자기 아빠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알아볼 거야. 깨워서 물어볼까? 정말로 나를 알아보는지. 형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연호가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알아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연호야. 연호야. 그만 자고 눈 떠봐. 연호야. 아빠 오셨네. 성희는 연호를 흔들었다. 엄마. 햇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성희의 저 가슴을 더듬던 연호는 잠이 덜 깼는지 눈을 감은 채로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다. 이 연호. 눈뜨고 저기 좀 봐. 아빠가 오셨어. 연호. 연호 너 아빠 보고 싶다고 했지? 연호야. 연호야. 엄마 품에 안긴 연호는 눈을 깜빡이며 형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연호야. 이분이 누구게? 성희는 연호를 무릎에 앉히며 형우를 가리켰다. 아빠야? 형우는 그 소리가 퍽이나 낯설고 쑥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한 것이 치밀어오르면서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성희야. 고맙다. 고마워. 끓어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형우는 성희와 연호를 가슴에 와락 끌어안았다.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면서 형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희와 연호만을 사랑하리라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성희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을 네가 마음 안 쓰도록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형우씨 고마워. 하지만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형우씨의 부모님은 아직 뵙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완강하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다릴게. 그동안은 내가 당신들의 귀한 딸을 망쳐놓고 나몰나라 달아났다고 원망하셨을 거야. 혼자 남은 너를 보면서 불안하셨겠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이렇게 곁에 있잖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한지 보시면 결국에는 마음이 풀리실 거야. 어른들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우리는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야 해. 그래도 허락 안 하시면? 그럴 리가 없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마다하실 부모가 있겠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허락하실 거야. 그래도 끝까지 허락 안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우리 둘이서 먼저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형우 씨,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어른들이 끝까지 허락 안 하면 나는 결혼식 올릴 수 없어. 부모님의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락이라도 받고 결혼하고 싶어. 내 마음도 너와 같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 형우는 가슴에 안긴 연어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의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순간 뭐라 형우 날 수 없는 기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은 형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만에 행복에 흠뻑 젖어들었다. 유선생님 식사 안 하세요?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예, 총무님. 성희가 방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회포를 보시는데 방이나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원장님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고. 형우와 성희가 식당으로 들어서니 이미 음식을 차려놓고 원장을 비롯한 아이들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유선생님. 형우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유성이 선생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우는 난생 처음 식탁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망대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약했던 연호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치유하셔서 병마를 깨끗이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형우씨와 유성희 선생님이 지금 시험에 빠져있사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시험을 하루빨리 거두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어떠한 난관과 절망이 닥쳐도 서로 사랑하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선생님을 성혜원에 처음 보내셨던 그 마음으로 유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유선생님의 앞날을 무소불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켜주시옵고 아울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짧은 행복 제가 듣기로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그리 쉽지 않을 듯한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원장이 형우에게 물었다.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원하고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 두 집 사이에 20년 남짓 반목하며 가슴에 쌓아온 미움을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 수가 있으며 그토록 고리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풀어버릴 수 있겠는가. 형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그렇다고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 가족을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부딪혀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자신은 없지만 제가 한번 나서 볼까요? 원장님께서요? 제가 유선생님의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기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제3자가 나서서 설득하면 조금은 쉽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연륜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설득력도 있는 박원장의 언변이 어쩌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성희 아버지의 대쪽같은 성격으로 보아 결코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터였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매듭은 당사자인 형우와 성희가 풀어야 했다. 결코 제3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 그때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는 정중히 박원장의 도움을 거절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달려가 미력하지만 돕겠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참 내일 일찍 여수로 떠나야 할 텐데 오늘은 그만 올라가 쉬십시오. 형우는 박원장의 권유로 성혜원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마음 같아서는 성희와 연호를 데리고 곧장 여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원에서 돌아온 연호와 간병에 지친 성희에게 긴 여행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였다. 형우는 처음으로 한 이불 속에 연호를 사이에 두고 성희와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다. 참으로 어색한 밤이었다. 형우는 연호의 여린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정식으로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축복된 예식을 치르고 아이를 낳아 이렇게 한 방에 나란히 누워있다면 이 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것인가. 그랬다면 성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멀고 낯선 타양에서 성희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형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베갯잇을 적셨다. 형우씨 지금 우는 거야? 성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몰랐어. 연호의 얼굴을 쓰다듬던 형우의 손이 성희의 얼굴로 살며시 다가갔다. 성희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산처럼 밀려온 파도가 배전을 덮쳐서 가판 위에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각인된 네 얼굴은 용기와 힘을 주었지. 칠흑같이 어두운 남태평양의 밤하늘에 떠있는 은하수가 유난히 밝아 보일 때는 미치도록 고향이 그리웠어. 과로로 인한 몸살 때문에 체온이 40대를 오르내리면서 의식이 없을 때도 너의 티없이 맑은 얼굴은 어김없이 나에게 강인한 인내력과 자신감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 형우의 손에 성희의 뜨거운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성희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형우씨 고마워. 나는 형우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했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신 아버지는 지금도 아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거야.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으면서도 나는 아버지보다 형우씨를 더 많이 걱정했어. 바다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그런데 형우씨가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형우는 벅찬 마음으로 성희와 연호를 가슴에 힘껏 안았다. 성희야, 사랑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연호만을 사랑할 거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만을 사랑한다고 맹세할게. 사랑한다. 나는 성희와 연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형우씨, 형우씨, 사랑해. 바다와 육지에 떨어져 있으면서 그동안 외로움과 그리움에 지쳐있던 성희는 자꾸만 형우의 가슴을 헤짓고 들어왔다. 성희야, 사랑해. 형우는 성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기었다. 꿈결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움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버린 듯한 두 사람의 애틋한 밤이 지나고 남한강의 푸른 물살 위로 이른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일찌감치 깨어난 성희는 연호 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형우와 연호가 잠에서 깨어날까봐 조용히 방을 나서는 성희를 형우가 불렀다. 형우도 벌써부터 잠에서 깨어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디 가?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서던 성희가 돌아섰다. 어머, 깨어있었어? 응, 진지게. 식당에 가보려고. 성희가 식당 일도 했어? 지금은 안 하지만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식당 일부터 배웠어. 막상 떠나려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를 성희가 준비하겠다고? 응, 그러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 알았어. 나는 좀 더 잘게. 성희가 나가고 얼마 안 되어 연호가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연호는 눈을 비비며 엄마부터 찾았다. 연호야, 다 잤어? 연호는 낯선 목소리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곁에 누워있는 형우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디 갔어? 응, 식당에 갔어. 연호에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응. 연호, 옷 입고 밖에 나가볼까? 응. 연호가 참 착하구나. 말도 잘 듣고. 처음으로 연호에게 옷을 입혀주던 형우는 전에는 못 느꼈던 가슴 뿌듯한 새로운 가미를 느꼈다. 자, 옷 다 입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 형우는 연호를 가슴에 안고 성혜원 마당으로 나갔다. 조금은 싸늘하게 느껴지는 5월의 아침 공기가 가슴을 트이게 했다. 연호야, 춥니? 아니. 우리 연호, 달리기 할 수 있어? 응. 그래? 그럼 아빠하고 달리기 할래? 응. 형우는 연호를 내려놓았다. 연호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저기... 연호는 작은 손을 들어 정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 이리 와. 연호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땅바닥에 출발선을 그어놓고 형우에게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자, 이제 됐어. 출발 자세를 취한 연호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손뼉을 쳤다.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이었다. 자, 이제 준비됐지? 준비. 아빠가 요 땅 해. 정말 연호가 저기까지 뛰어갈 수 있어? 응, 아빠. 엄마하고도 달리기 시합했는걸. 그래? 누가 이겼는데? 연호가 이겼다. 연호가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구나. 하지만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 아빠가 져주면 내가 이기지. 연호는 엄마가 일부러 져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아빠, 빨리 요 땅 해. 그래, 알았다. 자, 준비. 요, 땅!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연호는 달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툰 다른박질을 하며 연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얼굴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달렸다. 앞서가는 아이를 뒤따르던 형호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충만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형호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천진하고 귀여운 아이에게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와, 내가 아빠를 이겼다. 만세! 한 걸음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연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환성을 질렀다. 그래, 연호가 아빠를 이겼다. 정말 장하다, 연호야. 형호는 숨이 차서 헐떡이는 연호를 번쩍 들어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빠, 정말 연호가 이긴 거지? 그럼, 아빠가 연호에게 졌어. 이야, 신난다! 형호는 즐거워하는 연호를 안고 성혜원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식당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형호 씨. 식당에는 이미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일부 원생들과 박원장이 형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젯밤 편안하셨어요? 예, 다행이군요. 박원장과 형호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성혜원의 아이들이 식당에 모두 모였다. 박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유성희 선생님께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섭섭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어머니처럼 때로는 언니나 누나처럼 헌신하면서 성혜원의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해주신 유성희 선생님께서 오늘 성혜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호 아버지께서 국내에 없으신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지만, 어제 연호 아버지가 귀국을 하셔서 유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유선생님을 성혜원에 더 오래 모시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섭섭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박 원장의 말이 끝나자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하던 원생들이 갑자기 성희 곁으로 몰려들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울음포를 터뜨리는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안아주던 성희도 눈물을 흘렸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우도 덩달아 눈물이 솟구쳤다. 식당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 그만하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보다 못한 박 원장이 성희를 애워싸고 있던 아이들을 뜯어말렸다. 그만 진정하고 내 말을 마저 들어주세요. 자리로 돌아간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들썩들썩 울먹였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지만 여러분이 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곳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유선생님께서 여러분은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선생님과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아이들은 숙연한 자세로 박 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과 함께 고생한 유선생께 깊이 감사드리고 유선생님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박수로 환송합시다. 박 원장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식사를 마친 형우와 성희 그리고 연호는 성혜원의 극진한 환송을 받으며 남한강에 나루터로 갔다. 나루터까지 따라 나선 아이들의 손에는 꽃이 들려있었다. 도선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한 사람씩 성희에게 다가와서 한 송이의 꽃을 건네주었다. 성희는 아이들을 차례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우리 또 만나자 라고 속삭였다. 도선을 타고 남한강을 건너면서 성희는 나루에 나온 아이들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남한강을 건넌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던 형우는 귀국하자마자 여수에서 만났던 용재와 영숙이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문득 떠올렸다. 비록 여수에서 형우와 성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더라도 고향에 돌아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입방안은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형우는 생각했다. 성희야, 고향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던 형우는 성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양가 어른들이었다. 성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용재와 영숙이가 하던 말을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로 어떻게 설득해야 어른들이 허락할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성희와 연호가 가슴을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형우의 가슴은 다시 답답해졌다. 형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어른들을 설득하고 당당히 허락을 받아 고향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치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성희와 연호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형우씨, 불안해? 성희가 형우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아니... 형우는 성희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숨길 거 없어. 형우씨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형우씨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자신 있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 글쎄... 그랬으면 좋겠지만 형우씨의 짐만 빼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형우는 일단 자신의 부모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연호라는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형우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있는데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을 듯 싶었다. 용제에게 들었던 과거의 사연들을 되짚어보아도 문제는 성희네 아버지였다. 성희 부모님의 노여움을 풀 수만 있다면 어른들의 관계는 회복될 듯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희 아버지의 원망을 풀 수 있을지 갈피가 안 잡혔다. 형우 아버지의 고발로 동생이 죽었다는데 성희 아버지가 과연 그런 사람의 아들을 사위로 받아 둘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다. 짐 빼는 것으로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성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형우씨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성희가 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실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성희는 자세를 바로하고 형우와 눈을 맞추었다. 너 남한강 나루터에서부터 계속 형우씨 형우씨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한테 꼬박꼬박 C자 붙였지? 갑자기 너한테 존댓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내가 무지하게 늙은 것 같기도 하고. 형우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대화만 오가자 자꾸 굳어지는 성희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는지 농담을 걸었다. 난 또 무슨 말이라고. 그거야 당연하지 않아? 당연해? 그럼 당연하지. 형우씨는 이제 아빠가 되었잖아. 아빠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반말을 하겠어. 나만 아빠 되었냐? 너도 엄마 되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너에게 반말하지 말라는 뜻 같은걸? 꼭 내게 존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연호가 지금 말을 배우고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하면 돼.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 형우씨는 내게 존댓말 하는 게 싫어? 아니 싫다기보다 좀 스멀거린다 이거지. 그럼 형우씨는 반말해. 아니야. 앞으로는 나도 존댓말 할게. 성희씨. 으흐흐흐흐 무슨 웃음소리가 그래? 왜? 웃음소리가 어때서? 좀 음흉하게 들려서.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음흉한 거라던데? 누가? 원양어선의 선배들이 그러더라.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줄 거야? 성희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뭔데? 우양선 타는 사람들은 항구에 닿을 때마다 항구에 여자들하고 풋사랑을 한다던데. 형우씨도 그런 거 해봤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용서해 줄게. 응? 이 바보야. 나는 나이도 어리고 사랑하는 네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정말? 그래. 그럼 다른 선원들은 그런 거 해? 더러워.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런데도 형우씨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글쎄 그렇다니까. 아닌 거 같은데. 정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한 잔 부끄러움 없어. 그런데 왜 얼굴이 빨개질까? 사실 형우의 얼굴이 상기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형우가 승선한 원양어선이 처음 만선을 이루고 모선이 정박해 있던 서사모아 아피아 항구의 기양한 날 밤의 일이었다. 3호와의 밤 수습 선원으로 출항한 지 6개월 만에 직책상 3등 항해사의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로 형우는 일반 가판원이나 다를 바 없었다. 항해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선장을 돕기도 하고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장의 일도 도와야 했다. 양승 작업을 할 때는 일반 가판원들과 나란히 그물을 끌어올렸고 주방일이 바쁘다고 주방장에 부르면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다. 한마디로 형우는 선배들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는 다목적 보충 선원이었다. 선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형우는 선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형우보다 12살이나 많은 주방장 마달수가 형우를 끔찍히 아꼈다. 달수는 이번 항해가 세 번째 백길이었고 동명 제6호의 베테랑급 주방장이었다. 주방장 달수는 식사시간이 다가오면 주방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형우를 불러들였다. 명목상으로는 주방일을 도와야 한다고 했지만 달수는 형우에게 별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일이라고 해야 그저 접시 몇 개 날라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선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면 주방장 달수는 주방에 남은 음식으로 새로 식탁을 차렸다. 주방장의 형우를 주방으로 불러들인 것은 형우와 함께 맛있고 좋은 음식을 나눠먹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간밤에 풀었던 어망을 거두어들이느라 선원들이 눈꽃 뜰 사이도 없이 바빴다. 그날 따라 어망에 참지태가 엄청나게 걸려들었고 뜻밖의 어획에 만족한 선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피곤한 줄 모르고 양승작업에 열을 올렸다. 선장님! 더 이상 고기 창고에 참치를 넣을 자리가 없으라! 만선입니다! 만선! 가판장 이항구가 입이 찢어지게 한바탕 웃으면서 선장에게 소리쳤다. 바다에는 아직도 걷어올릴 그물이 남아있었지만 어창이 가득 찼다는 보고였다. 얼음은 있나? 선장의 목소리도 들떠있었다. 얼음도 얼마 없습니다! 남은 고기는 얼음을 채운 상자에 담아라! 저출항한 형우가 승선했던 동명 제6호는 조업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만선을 기록했다. 뱃머리를 돌려라! 아피아 항구로 가자! 선장에 우렁찬 명령이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어창과 냉동 상자에 참치를 가득 적재한 동명 제6호는 물살을 가르면서 서사모아의 아피아 항구를 향해 쾌속 항진을 시작했다. 동명 제6호는 무려 49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서 서사모아 아피아 외항에 정박해 있는 모선에 접근했다. 그동안 잡아올린 참치를 모두 모선에 옮겨 싣고 아피아 내항에 접안할 계획이었다. 다음 조업에 필요한 식량과 부식, 연료 등을 보충하고 기관도 정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장에 나간 지 무려 5개월 만에 땅냄새를 맡게 된 동명 제6호의 선원들은 한껏 들떠있었다. 주방장 탈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피아의 외항에서 모선에 참치를 옮겨 싣은 동명 제6호가 내양에 미쳐 도착하기 전부터 탈수는 면도를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며 바쁘게 움직이면서 거울 앞에서 수선을 피워댔다. 야, 이형우, 너는 항구에 내리지 않을 거냐? 배가 정박하기 훨씬 전에 이미 외출복을 갈아입은 주방장 탈수가 형우에게 다가오면서 물었다. 아직 항구에 닿지도 않았잖아요. 자식,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저 아름다운 아피 항구가 안 보여? 인마, 너도 빨리 준비해. 꾸물거리면 너 오늘 땅냄새 못 맡는다. 땅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너 인마, 진짜 한심한 초짜라구나. 어디 땅냄새뿐이겄냐? 술냄새, 여자냄새, 향긋한 화장품 냄새. 그 냄새들이 내 콧구멍에서 얼마나 지랄을 허는지. 지금 내 오장육부가 막 미치고 발광한다. 알기나 해, 인마. 으, 이 아름다운 여인의 냄새 좀 맡아봐라. 아, 참말로 나 죽겠다, 인마야. 그 냄새가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합니까? 하하하하. 그려, 이 새끼야. 한바탕 너스레를 떠는 달수의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 큰 소리로 웃는 형우에게 다가온 달수는 형우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너, 정말로 수총각이냐? 그건 왜요? 아따, 그 자식. 묻는 말에나 대답해, 인마. 그래요, 총각 맞아요. 수총각? 예. 참말로 한 번도 여자하고 거시기 안 했냐? 네? 거시기요?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시기를 해요? 이 새끼 참말로 거시기 하네. 그 거시기가 뭡니까? 순진한 놈. 그러면 말이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교육시켜주고 총각 딱지를 제거해 줄 테니까 나하고 나가자. 알겠냐? 총각 딱지를 떼주겠다는 달수의 너스레에 형우는 성의의 얼굴이 떠올랐다. 싫어요. 형우는 한마디로 달수의 제의를 거절했다. 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치놈? 인마야, 나는 뭐 애인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줄 아냐? 남자는 말이다. 두루두루 경험을 쌓아야 마누라에게 사랑을 받는 법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 남자의 테크닉이 좋아야 마누라가 행복하다는 것도 몰라?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된다니까. 오늘은 내 명령에 절대 걱정해라. 달수는 형우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다. 선배가 노하우를 공짜로 전수해 준다는데, 그 새끼 되게 말도 많네. 이형우, 폭청한다. 선배는? 하늘입니다. 선배는? 하느님 동기십니다. 선배는? 주방장님, 너 지금 선배에게 반항하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선배님이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싫은 것은 싫은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이런 말 아냐?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는 말. 예, 알았으면 됐다. 내가 오늘 확실하게 그 좋은 말씀의 실체를 체험시켜 줄 테니까, 즉시 외출 준비한다. 실시! 체험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배에 남아 있겠어요. 선배님이나 많이 즐기고 오세요. 이 새끼 좀 보게 해. 너 인마, 고향이 여수라고 했지? 예, 갑자기 고향은 왜요? 그려야. 그라모, 나가 시방부터 전라도 말로 지시를 허겄는디. 싸게 들어가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라잉?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가 좋은 말로 헌께요. 작것이 하라님하고 동기생인 선배를 먹같이 보는 마이. 성우야, 나가 좋은 말씀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인께 싸게 행동을 개시여야이. 육신이 제자리에 있을라오믄. 알겄냐? 결국 형우는 달수의 끈질긴 강압에 못 이겨 달수를 따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수속을 마친 뒤 서사무아의 수도 아피아 시내로 관광을 나갔다. 서사무아는 폭포와 절벽, 깊은 계곡과 풍부한 대지, 산림과 바다, 산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피아 항구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가 한 폭의 그림같은 서사무아는 아름다운 섬나라였다. 성우야, 이 나라에는 약 2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더라. 폴리네시아인의 기원인 몽골로이드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섬을 경유해서 사무아에 정착했는데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폴리네시아 각지로 흩어졌다더라. 달수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서사무아에 대해 제법 많이 알고 있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플루 섬과 사바히 섬은 서사무아의 가장 큰 섬인데 이들 두 섬 사이에 떠있는 마노노 섬, 아폴리마 섬 등 모두 9개의 섬이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는 약 16만 명이라고 했다. 특히 서사무아의 바일리마라에는 보물섬과 지킬박사와 하이드시의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살았는데 아피아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한적한 곳인 바에마 산케슬계는 스티븐슨이 살던 저택과 무덤이 있다는 것이었다. 달수를 따라 나선 형우는 아피아에서 가장 번화한 비치로드 거리로 나왔다. 항공사와 은행, 스낵코너, 자파점, 관광객을 위한 술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곳곳에 식민지 시대에 잔재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은 활기차고 밝았다. 날이 저문 거리에 네온 간판에 불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걸 함께 바라보다가 달수가 말했다. 야, 이 영어. 술부터 한 잔 오자. 저 술 못 마시는 거 주방장님도 아시잖아요. 알고 있어, 인마. 하지만 오늘은 한 잔 해야 돼. 주방장님, 영어는 할 줄 아십니까? 영어? 영어는 왜? 정말 답답하시네요. 말이 통해야 술을 살 거 아닙니까? 하하하, 그 새끼.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인마야. 답답한 건 내가 아니고 네 놈이다, 인마. 왜? 제가 뭐 틀린 말을 했습니까? 자식, 걱정도 팔자네. 야, 인마. 영어 못하면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새끼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아직도 그걸 몰라?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돈이 없으면 술을 못 마시지만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야. 그뿐인 줄 알아? 서로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술 마시는 거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뭐게 뭐야? 거식이지. 달수는 막무가내였다. 야, 인마. 네 말대로라면 봉사의 벙어리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밥도 못 먹고 거식이도 못하겄다? 인마야,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오. 눈으로 못 보고 입으로 말을 못해도 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야. 영어 걱정은 접어놓고 술이고 여자고 지금부터 나만 따라해. 형우는 의아했다. 말이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달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비치로드의 거리가 낯설지 않은지 달수는 미리 점취거두기라도 한 듯 망설임 없이 어느 술집 앞에 멈춰섰다. 그는 거침없이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달수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형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제 겨우 저물기 시작하는 초저녁인데 홀에는 술꾼들이 북적거렸다. 눈이 핑핑 돌아가게 화려하고 강렬한 조명과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요란한 음향이 혼을 뽑아내고 있었다. 북적대는 술꾼들이 연심 뿜어대는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주방장님 그만 나가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걸음을 멈춘 형우가 달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 인마. 달수는 형우를 홀 안으로 밀어넣었다. 형우는 달수에게 이끌려 홀 깊숙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화려한 조명이 흐르는 무대 위에서 전라의 흑인 무희들이 신들린 사람처럼 쿵쾅거리는 리듬에 맞춰서 유혹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흑인 무희들의 나체 춤에 놀라 형우는 무대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차마 눈 뜨고 못 볼 낯뜨거운 춤이었다. 기분이 좀 어때? 주방장님 그만 나갑시다. 추운 놈. 그래 알았어 인마. 조금만 마시고 얼른 나가자. 달수가 사인을 보냈는지 반라의 호스티스가 좌석으로 다가와서 주문을 받았다. 영어를 못하는 주방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던 형우는 달수가 하는 짓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달수는 호스티스와 눈을 맞추더니 한쪽 눈을 찡끗하면서 윙크부터 했다. 호스티스가 메뉴판을 펴보이자 달수는 메뉴판의 어느 한 가지를 손가락으로 짚었고 호스티스는 주방으로 사라졌다. 주방장님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아니 처음 같지가 않은데요. 삼화는 몇 번 왔지만 이 술집은 처음이야. 형우는 믿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사이 택시기사에게 한 번쯤은 이곳 지리를 물었을 법했지만 달수는 마치 단골집이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단번에 이곳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달수는 끝까지 처음이라 오기고 있었다. 양주 한 병을 주문한 달수의 끈질긴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형우는 난생 처음 몇 잔의 양주를 마셨다. 독한 양주의 취기 때문이었을까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후끈거리고 숨쉬기도 힘겨웠다. 주방장님 이제 나갑시다.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 그럼 나가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던 달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풀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방장님 취하셨어요? 아니 전혀 안 취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네. 형우는 주방장을 부축해서 가까스로 일으켰지만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육중한 몸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달수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형우는 달수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서 흑인 무의들이 낯뜨거운 춤을 서슴없이 추고 있는 무대를 바라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야 이 형우 일어나. 젊은 놈이 그것도 술이라고 퍼져있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있는 형우의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흔들었다. 이 자식아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야 인마 어서 일어나. 인사불성이던 달수가 언제 정신을 수습했는지 형우를 깨우고 있었다. 그러나 벌써 몇 시간째 미친년 널 뛰듯하는 무의들의 역겨운 광기를 지켜보면서 달수가 정신을 차리기만 기다리다 잠이 든 형우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 야 인마 정신 차려. 나가자. 주방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나야 멀쩡하잖아.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에 달수를 따라 술집을 나선 형우는 비치로드의 밤거리를 비틀비틀 거닐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 젊은 놈이 꼴 좋다. 그까짓 술 몇 잔에 뻗어? 이건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고 술을 못 이기고 먼저 쓰러진 사람이 누군데 주방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연신 형우를 나무라고 있었다. 주방장님 아직 술 덜 깨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달라고 멱살을 잡는다더니 지금이 꼭 그 짝이네요. 뭐야 인마? 술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새파란 후배가 하늘같은 고참에게 말대꾸를 다 하네. 주방장님은 그 더러운 곳에서 제가 왜 잠이나 잤는지 정말 모르세요? 왜는 왜야 인마. 양주 몇 잔에 녹은 거지. 주방장님 앞으로 술 끊으세요.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시니까 끊을 필요도 없지만 주방장님은 술을 못 끊으면 구제불능이에요. 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냐? 지금 실수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 인마. 주방장님 우리가 몇 시에 그 술집에 들어갔는지 알기나 하세요? 초저녁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곧 자정이에요 자정. 그야 형우 내놈이 몇 잔 되지도 않은 술을 못 이기고 잠이 드는 통에 너 깨어나기를 기다리느라 늦은 거잖아 새끼야.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웬 헛소리야 헛소리가. 저는 유부모언이네요. 입이 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주방장님 제가 왜 잠이 들었는지 알려드려요? 인사불성된 주방장님이 술을 깨고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려 3시간이나 혼자 앉아있다가 지쳐서 잠깐 졸다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뭐야 인마? 너는 어쩌다 한 번 잠깐 졸리면 그렇게 퍼져서 2시간씩이나 세상 뭐라고 자냐 이 새끼야? 뭐예요? 지금 2시간이나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집에서 2시간이나 잤어요? 그래 인마 2시간씩이나 엎어져 있었어. 세상에 너처럼 술이 약한 뱃놈은 보다 보다 처음 봤다. 나는 2시간이나 내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어찌고 어찌해? 달수의 말을 듣던 형우는 어이가 없었다. 달수가 정신이 들기만 기다리며 3시간이나 망찍한 스트립쇼를 구경하다가 잠이 들었고 달수는 형우가 잠든 사이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다. 달수는 달수대로 자신이 몇 시간이나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었는지 몰랐고 형우는 형우대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잤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린 3시간, 주방장님이 기다린 2시간을 합하면 무려 5시간을 퍼져 있었네요. 그래? 정말 그렇네. 두 사람은 인적이 뜸해지기 시작하는 깊은 밤에 비치로드 거리가 떠나갈 듯이 미친 사람처럼 통쾌하게 웃어댔다. 형우야, 이제 2차 가야지. 또 술입니까? 주방장님 저는 사양합니다. 너 인마 자꾸만 주방장님 주방장님 그러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냥 형이라고 하든지 선배라고 그래라. 알았냐? 주방장님을 주방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주방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싫으십니까? 그래, 싫어, 인마. 밴놈들끼리 있을 때는 주방장이면 어떻고 기관장이면 또 어떻겠냐만. 이런 유흥가에서 주방장은 좀 안 어울리지 않냐? 너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디 가서 밥 빌어먹고 살겠냐? 오늘 밤에는 그냥 형이라고 해. 알았어?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 차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술은 됐고 거시기나 하러 가자. 선배님, 배에서부터 거시기 거시기 하는데 그 거시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새끼, 우뭉 떠는 폼이 제법인디? 술이 좋기는 좋지? 야, 지가 우뭉을 떤다거라 해? 형우는 평소에 잘 안 쓰던 사투리를 쓰면서 달수의 발그레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너 이 새끼, 참말로 거시기를 몰라서 묻는 거냐? 예, 진심이요? 어? 그렇다니까요. 우리 고향에서 흔히 쓰는 거시기는 무슨 말을 하다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나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말이 막힐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상대가 말하는 거시기라는 말을 대충 어림짐작해서 이해하는데 선배님이 말하는 거시기의 뜻은 제가 아는 거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선배님이 말하는 거시기가 무엇을 뜻하는 거시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새끼, 꼴에 문자 쓰고 자빠졌네. 사물이 어떻고 구체적이 어떻고 사설이 참 길기도 하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말 모른께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 임마. 실전으로 거시기가 무엇하는 거시기인지 설명해 줄 것인께. 형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따라와. 빛으로도 뒷골목으로 들어선 달수는 골목 입구에서 주춤거리는 형우를 잡아 끌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한참 동안 헤집던 달수는 마침내 어느 허름한 모텔로 형우를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선 달수는 거침없이 프론트 앞으로 다가가서는 안내원에게 짧은 영어로 아이린, 아이린! 하면서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했다. 형우는 달수가 아마도 아이린이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싶었다. 모텔의 안내원은 한참 만에야 달수의 말을 이해하는 눈치더니 달수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다. 안내원은 달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로비를 가리켰다.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제스처였다. 형우는 로비 의자에 앉자마자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달수에게 물었다. 선배님, 이 모텔은 몇 번이나 와봤어요? 오늘이 처음이야. 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배님, 지금 그 거짓말 절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인마? 오늘 처음 온 것 같지 않은데요? 자식이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끝까지 오리발이네요. 그럼 아까 선배님이 찾으시던 아이린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여자 이름 같은데. 아, 그거. 그제서야 달수는 멋쩍은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혼자 씩 웃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이린하고 예전에 여기 왔었죠? 누구예요? 예뻐요? 형우는 달수에 숨겨둔 애인을 아피아에서 보는구나 싶어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다그쳤다. 어쩐지 아피아항에 배가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지 않게 들떠있더니 그게 다 아이린 때문이었죠? 아휴, 시답지 않은 소리 작작하고. 오늘은 거시기 실습이나 착실하게 받아 인마. 아까부터 만만하면 거시기나 하자고 하는데. 대체 거시기가 뭐예요? 지금 당장 안 가르쳐주면 저는 그냥 배로 돌아갈 테니 선배님이나 혼자 그 거시기 실습 많이 하고 오세요. 저는 갑니다. 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야 인마, 제발 속 썩이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봐. 곧 기막히고 근사한 항구의 로맨스를 경험하게 될 거야. 달수는 일어서는 형우를 붙들어 앉히면서 소뚜껑처럼 커다란 손바닥으로 형우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겠다. 난데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형우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때립니까? 잠깐, 저기 온다. 잘 봐도 지금 로비에 들어서는 저 여자가 바로 아이린이야. 알았어? 형우는 달수가 가리키는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새하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흑인 여자가 로비로 들어서면서 모텔 안내원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형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벌어졌다. 긴 목과 잘록한 허리, 쭉 뻗은 다리가 첫눈에 팔등신 미인이었다. 팔등신 미녀는 안내원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달수와 형우가 앉아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앞모습은 뒷모습보다 더 잘 빠져보였다. 터질 듯 부푼 유방과 조금 볼록한 아랫배의 볼륨을 타고 흘러내린 곡선을 바라보던 형우는 내심 감탄했다. 주방장 달수가 언제 저런 미녀와 사귀었는지 잠옷 궁금했다. 그때 로비 쪽을 향해 돌아선 미녀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눈빛을 반짝 빛냈다.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도망가면 너 죽을 줄 알아. 달수는 형우에게 엄퍼를 놓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하듯 형우에게 속삭인 달수는 프론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이린, come here. 달수가 흑인 여자에게 손을 흔들자 흑인 여자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보내는 여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연인을 만나기라도 하듯 퍽이나 다정한 웃음이었다. 헤이, 아이린. 흑인 여자는 다가서는 달수를 향해 새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오, 미스터 마 달수. 두 사람은 프론트 로비 한가운데서 포옹을 하더니 모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총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쪽쪽 소리를 내가며 입을 맞춰댔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지랄하네.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꼴사나운 광경을 보다 못해 형우는 평소에는 잘 안 쓰던 사투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네, 하얀 소망 2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